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치화법 김용택입니다. 4월에 치러진 3월 학평. 참 웃기죠? 올해 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는 당일날 밤에 와가지고 지금 급작스럽게 이렇게 녹화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총평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제 문제 해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쉬운 문제들도 많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긴 했지만 쉬운 문제가 대다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간단간단하게 해석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많이 틀렸던 문제들은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정치의 의미와 관련되어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지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갑은 넓은 의미, 그 다음에 을은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이게 이 집단현상설 또는 넓은 의미에서 정치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고유의 현상은 아니지만, 국가 영역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가에 학급 규칙을 정하기 위한 학급 회의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만약에 좁은 의미의 정치였다면은 이것을 정치의 의미로 보진 않겠지만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이걸 정치의 의미로 보게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건 이게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좁은 의미의 정치는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 좁은 의미의 정치를 저는 국가 현상설이라고 많이 설명 드렸을 텐데 국가 현상설은 국가가 있어야만이 정치적 현상이 설명이 된다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국가 이전의 정치적 현상, 국가가 없더라도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 대립은 나타날 수 있죠. 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값보다 을이 넓다 반대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소수의 통치 엘리트의 활동을 중시한다고 나왔는데 소수의 통치 엘리트의 활동은요. 두 관점 모두 다 정치로 보게 돼요. 둘 다 중시해요. 다만 이 을의 관점은 소수의 통치 엘리트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본다면 갑의 관점은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의 정치 활동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정치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써보고 시작할까요? 법치주의와 관련된 문제에 아주 잘 출제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은 A는 형식적인 법치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실질적인 법치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누누히 강조드렸어요. 뭔가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뭔가 공부할 때 차이점만 공부하지 말고 공통점을 공부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둘 다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공통점. 5번 정답이 나왔어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둘 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은 둘 다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통점을 꼭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A는 통치행위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했고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하지는 않았죠? 둘 다 중시한 건 실질적 법치고 합법성만 중시한 건 형식적 법치였고요. 자 2번 합법적 독재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게 바로 형식적 법치이죠. 3번 위험법률심사제도는 실질적 법치의 구체적인 구현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실질적 법치의 실현 방안, 구현 방안이 바로 위험법률심사제도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둘 다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바로 법치주예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중시한다. 그건 공통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4번 선지와 5번 선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3번.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뭐 동그라미 기억부터 동그라미 디귿까지 다 읽어보셨죠? 자 1번. 미성년자의 가해 행위는 기억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미성년자 중에도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자예요. 만 19세 미만이 민사상 미성년자인데 그중에서 15세를 초과해서 한 16, 17, 18세쯤이 되면은 책임 능력이 인정되잖아. 이제 그들의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 무능력자 뭐 초딩 이하 정도의 나이라면은 그러면은 그들의 가해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가해자의 고의가 없었다면 기억이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데는 꼭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만 인정되어도, 부주의만 인정되어도 불법행위는 성립하게 됩니다. 자 3번. 손해배상의 원칙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원상회복을 가능케 하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금전배상의 원칙입니다. 그냥 원상회복의 원칙 하면 안 되겠습니다. 원상회복을 대신할 수 있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대로 갈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정신적 손해도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됩니다. 위자료. 자 그 다음에 5번. 예. 디귿의 사례. 직접적인 본인이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그 가해자와의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러면 배상을 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바로 사용자 배상 책임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여기는 5번 선지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여기 디귿의 사례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사용자 배상 책임도 되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